그래서 채연이 아까 전에 여기서 틀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심을 번에 I am not 선생님은 I aren't tall은 본 적이 없습니다 I am not tall이고 또 Linda doesn't picture very hard 다시 읽어봐 I practiced very hard 13분은? I am not tall은 무슨 뜻이야?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? 비린론사 그 다음에 Linda doesn't practice very hard은 무슨 뜻이에요?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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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아니고 does이 이유는 뭐죠? Linda는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이죠 이거 한 번 길어봤자 뭐다? she she doesn't practice very hard 윈다는 매우 열심히 연습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서 채연이가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어요 이건 누가다 속에 뭐 집어넣는다? 이걸 집어서 누가 아니다 라는 얘기 만들고 근데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는 한 가지가 안 나와 원래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B동사 그 다음에 하다시 do 또는 does 그 다음에 여기 한 번도 안 나온 양념시 will can must should 이런 것도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not을 넣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B동사가 있을 때는 난 졸려 I'm sleepy 난 졸리지 않아 I'm not not sleepy not을 집어넣고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좋아한다 너를 I like you 에다가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I don't like 그렇지 I don't like 숨어있던 좋아하다가 like가 하다시니까 숨어있던 do랑 not이 합쳐져서 don't나 doesn't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까?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거 하다가 하기로 했죠 다음이 세연이가 38 단어니까 38 단어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시고 결과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